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제가 어떻게 좀 초췌해 보이지 않나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메이크업한 지 12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느냐. 제가 이렇게 페북을 보다가 너무 눈길을 끄는 제품 하나가 있었어요. 피부가 엄청 더럽게 무너졌는데 제품 하나만 바르면 그게 매끈해지는 거예요. 말이 안 되지 않나? 이게 될까 해서 구매를 하려고 딱 봤더니 가격대도 어?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조금 높았어요. 그것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디마르 3 리나인 튜너. 그리고 댓글도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이거를 바르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. 그럼 정말 깨끗해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? 지금부터 페북템 리뷰 출발방! 제가 오늘 이 템을 써보기 위해서 얼굴을 조금 건조하게 연출을 해놨더니 이렇게 코 옆에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건조하게 연출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볼 쪽은 죄송해요. 좀 깨끗하게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일단 좀 더럽게 제가 연출을 따로 해볼게요. 그리고 눈에도 보면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있는 이런 끼임 현상이 있고 어쨌든 제형을 좀 먼저 볼게요.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프라이머인데 조금 물 같은 제형? 일단 지금 볼이 너무 깨끗하니까 볼에 일부러 좀 쿠션을 더럽게 묻혀가지고 손으로 좀 망가뜨릴게요. 오, 된다, 된다. 아, 이 피부를 이렇게 망치면 되는구나. 그래요. 새로운 깨달음이네요. 자,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도 조금 어둡게 해봤고 자, 봐봐요.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아무리 잘해도 뭐 이렇게 되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?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가지고요. 지금 근데 제 손등이 약간 화한 느낌이 있거든요. 뭔가 그런 작용을 하는 뭔가가 들어갔나 보죠? 갑니다. 영상에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. 얘를 바르면 그 입자가 어떻게 코딩이 돼서 되게 깨끗해진다 했거든요? 저 이거 원리가 뭔지 알 것 같아요. 약간 평소에 좀 파데를 많이 바르시는 분들은 파데 많이 바른 게 자기들끼리 엉긴 거니까 이런 액체가 좀 닿으면서 아무래도 손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살짝 닦여 나갈 거 아니에요? 닦여 나가면서 양 조절이 좀 되면서 이렇게 피부가 매끈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 같아요. 갑자기 매끈해지긴 했네요? 자, 그러면 파데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또 해볼게요. 블러셔는 당연히 좀 지워지겠지만 근데 얘를 써보니까 그냥 함부로 막 만지면 안 될 거 같고요. 그냥 좀 뭔가 내 손터치로 살짝 만져놓고 어느 정도 선에서 손을 떼줘야 될 거 같아요. 얘를 계속 만지기 때문에 당연히 파운데이션이 벗겨지면서 되게 사기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이 될 거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 이 정도에서 살짝 만져가지고 그냥 손을 떼야 돼요. 전 되게 벗겨질 거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벗겨지진 않았거든요? 진짜 엄청난 키포인트는 살살 해야 된다는 거. 지금 볼은 좋았는데 와우. 잠깐만. 석회... 이거 어떡하죠? 코 옆은 안 되나요?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데 아... 살살 만졌더니 여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양을 좀 더 묻혀가지고 아예 벗겨내는 스타일로 해볼게요. 이건 뭐 아무래도 좀 건조하게 연출을 해서 코 옆에 뭔가 낑긴 거라... 아... 아 볼 좋았는데! 차라리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 벗겨내보자. 어쩔 수 없을 거 같아. 그러면 이제 밖에서 얘를 가지고 다 벗겨냈다고 생각하고 수정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.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에 좀 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 모공에 또 막 이렇게 다 끼워버리는 맨손으로 그냥 파데를 만져버린 그런 게 돼버려가지고 다시 이 리나인 튜너를 묻혀가지고 수습을 해볼게요. 아 이걸 제가 해보니까 손 터치가 너무 중요해. 좀 두들기면 조금 매끈하게 표현이 되는 거 같아요.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설아수 쿠션으로 하고 있는데 코 옆에 한번 정돈을 해볼게요. 좀 매트한 쿠션을 발라서 그렇기도 한데 원래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던 인중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. 볼은 너무 매끈하니 좋았는데 그리고 혹시 또 이 모공 더러워짐이 깨끗하게 될지 또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솔직히 너무 가혹하게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믿을 수가 없었어요. 이거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한 70%의 만족도만 나와도 이 제품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100% 좀 가혹하게 테스트를 해서 70% 기르치 나오는지 그걸 보고 싶어요. 일단 코 쪽에는 확실히 피부가 머금어주는 파운데이션의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뼈가 있어서 볼처럼 파데가 많이 먹어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지워지는 원리로 이게 이렇게 사라져버리네요. 이건 뭐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얘는. 일단 이렇게 만지게 되면 코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껴있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긴 해요.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. 그럼 이제 수정이 잘 되면 되겠죠? 저는 얘가 왠지 되게 모공 프라이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머로 이 역할이 똑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.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느낌이 되게 비슷할 것 같은 RMK 리퀴드 베이스입니다.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색은 당연히 다르지만 이거 뭔가 이렇게 필름처럼 미끌미끌하는 느낌? 여기도 이렇게 필름처럼 미끌미끌하는 느낌이 뭔가 비슷해요. 근데 지금 턱 쪽이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RMK 베이스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오히려 좀 매끈하게 RMK 베이스가 되게 잘 파데를 지워내주는 느낌은 있네요. 그렇다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지워내는 건 그래 깨끗하게 된다 치자. 그러면 아까처럼 턱 여기를 더럽게 망쳐볼게요. 이런데 엄청 잘 떡디잖아요. 특히 막 트러블 일어나고 이러면 잘못 만졌을 때 이게 너무 세게 치면 이런 쿠션이 이렇게 발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. 여러분들 만약에 메이크업하고 시간 지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된다면 아침에 너무 힘을 많이 주고 너무 많은 양의 쿠션이 발려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런 데 효과는 리나인 튜어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하기도 하면서도 되나? 여러분도 보시기엔 어떠세요? 여기 각질 너무 많긴 했는데 다시 나 잠깐만 여기 한 번 더 해보고 싶어. 여기 턱 쪽에 각질 많은데 리나인 튜어 또 되나? 보면은 아 이게 여기에도 만약에 된다면은 확실히 더러워진데 어느 정도 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자 여기도 어거지로 좀 극하게 망쳐봤습니다. RMK 베이스는 제 예상으로 조금 빗나가고 안 되네요. 아 두들겨야 되네 마무리감에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물론 이쪽에 트러블이 조금 더 있긴 했어도 그래도 확실히 리나인 튜어가 파운데이션 뭉친 거를 조금 매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깨끗하죠? 그리고 턱에 쿠션을 발라볼게요. 수정을 할 때는 어쨌든 좀 많은 양의 쿠션은 바르지 않는 게 좋긴 좋아요. 자 쿠션을 바르고 보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? 이렇게까지 봤으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얘는 효과가 있기는 있다. 근데 평소에 사라지는 형태의 그런 촉촉한 파운데이션, 얇게 표현하는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진 않아요. 어차피 지워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잘 맞는 분들은 나는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가리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두껍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. 아무래도 근데 두껍게 메이크업을 하시다 보면은 무너질 때 얇게 메이크업 한 거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도 내가 그 커버력을 포기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이 볼에 떡짐, 턱에 떡짐, 그 떡짐에는 효과가 없진 않아요. 그리고 제가 괜히 가능할 것 같아서 했던 메이크업 베이스가 이 역할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.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뭔가 얘가 파운데이션 입자를 어떻게 코팅을 해줘가지고 뭐 한다는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더니 정말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기름기름한 느낌은 확실히 없어요. 그리고 리나인 튜너의 객관적인 효과는 볼, 턱, 이마, 코 등까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코 옆에 각질이 막 엉겨서 내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끼인 것까지는 해결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고 얘로 코 옆에 끼인까지 해결을 하시려면 차라리 힘을 많이 줘서 얘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다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투르 추천이냐 비추천이냐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. 하 정말 좋은 컨셉을 가지고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떡진 걸.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나 왕지성이다 왕 트러블 많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쿠션 양 진짜 많이 봐준다 그래가지고 완전 떡진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 효과 분명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분들 말고 그 나머지 모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페북템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효과가 정말 있을까? 내가 직접 사기에는 가격대가 약간 주춤하게 되고 그냥 유투르한테 부탁하면 해줄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구매해서 또 이런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.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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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